영어 유치원에다가 화상영어 3년을 그렇게 영어를 배웠는데 영어가 너무 싫대요.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아 나 진짜 몰라. 저는요. 아이가 책을 계속 읽어달라 해도 그게 너무 힘들어요. 도대체 6살까지 읽어줘야 되는 건가요? 아 저는요. 아이가 갑자기 오더니 아기는 어떻게 생기는 거라면 어우 민망스럽고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진짜 모르겠어요. 이거 아직도 모르십니까? 옆집 엄마들은 이거 다 보고 있어 지금. 안 볼 거예요?